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 이게 뭐라고 아 꺄 안녕하십니까 건축설비기사 필기 부분을 강의를 하게 된 이석훈입니다 자 건축설비기사 부분 여러분들 다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자 학생이거나 아니면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 자격증을 토대로 어떠한 자 자신의 승진이라든지 자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축설비기사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건축과 설비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건축 부분이 이제 큰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설비에 대한 기사다라는 겁니다 자 건축 부분이 우리가 보면 자 건축공학과 그리고 학으로 구분되죠 학으로 자 그리고 건축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 재료 자 그리고 설비 구조 뭐 이런 식의 어떤 학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디자인이죠 디자인 디자인이다 그래서 계획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건축공학 중에서도 이 설비 부분에 대한 기사다라는 거죠 자 우리 건축설비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기사라는 것이 있죠 자 건축기사에서는 그야말로 이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계획서부터 해서 구조 그리고 시공 그리고 설비 자 법규 자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중에 건축설비기사라고 특화돼서 나온 것이죠 자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야말로 전문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전문성 전문성 자 현장에 계시건 현업에 계시건 아니면 우리 학생 자 학교에 계시건 자 전부 다 건축설비기사를 딴다는 것은 설비 부분에선 특화된 전문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설비기사를 갖고 있는 분과 안 갖고 있는 분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장에서 설비 부분에 대한 경력이 몇십 년을 갖고 있다 라는 분이 있고 아니면 건축설비기사 부분을 따서 몇 년 동안 한 분이 있고 자 외부에서 아니면 같이 생활한 사람들끼리는 알죠 이분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설비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안 갖고 경험이 오래 있는 사람과 자 둘 중에 어떤 분한테 더 신뢰가 가느냐 라는 부분이죠 자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개발이나 여러가지 승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나 타인이 봤을 때 신뢰를 얼만큼 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우리 어디 용역을 받아서 어느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TAB를 한다 즉 어떠한 수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수행을 하기 전부터 신뢰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신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갖고 용역비가 결정되고요 신뢰를 갖고 용역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고요 자 여러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설비기사는 그만큼 설비 분야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상당히 꼭 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시험 개요와 출제 기준이 경향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 합격 조언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합격 조언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이제 강사로서 아주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져도 보고 붙어도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많은 점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합격생들이 얘기해주는 많은 조언들 이런 분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개요입니다 자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요즘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부르죠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결국은 국가공인된 자격증이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드린 그 신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도 건축 설비만을 턱 찍어서 기사화를 한다는 것은 설비 부분에 너희들이 자격증을 획득한 너희들이 나가서 정말 특화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달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자 뭐죠? 그러한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한 공인을 해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자 관련학과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건축공학, 건축설비공학, 기계공학 관련학과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건축공학, 학도 빠져 있는데요 건축학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계공학이다 물론 전기관련된 분들도 가능한 시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카테고리로 딱 나눠져 있는데 이 관련학과 부분은 이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게 시험을 보고 활용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제 보시면 건축공학 출신하고 건축공학, 그 다음에 건축설비공학 출신하고 기계공학 이 세 가지 분야의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특히 기계공학 분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건축 분야의 분들도 현장에 많이 있다 근데 기계공학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이 건축설비라고 하는 것의 한 80% 정도가 기계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기계설비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계공학 출신 분들이 상당히 쉽게 습득을 하시고 쉽게 현장에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단 이 건축공학, 건축설비공학 분들은 이 기계공학 분들이 공부하는 전공 분야보다는 좀 깊이가 얕게 아마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건축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 적용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설비로 입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설비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로 시공, 재료, 이쪽 분야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 직무는 건축물에 설치될 위생, 위생설비 그 다음에 공기조화, 그리고 자동제어, 소방 이러한 어떤 설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건축물의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시공되고 관리 유지되는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생설비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물에 관련된 내용이죠 즉 급수를 하고 급탕을 하고 그리고 배수를 내와 보내고 그리고 오수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공기와 해당되는 거죠 즉 공기 컨트롤 통해 송풍기를 통해 이런 것들을 실내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조화 설비다 덕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러 가지 공기조화, 습공기 즉 습도와 온도를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동 제어 설비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서의 발달 즉 센서를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서로 피드백해 가면서 자동 제어하는 거 자 이게 바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 분야 건축에 아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4차 산업혁명과 가장 연관된 분야가 바로 이 설비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 제어 즉 실내의 공기 온 습도를 체킹을 해서 바로 그거를 중앙관제로 보내서 다시 그걸로 이제 공기조화를 순환을 시켜주는 온도 습도를 맞춰서 다시 공기조화를 해주는 이런 식의 피드백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동 제어 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소방설비 우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 쿨러 설비 자 물론 이것이 자 위생설비 즉 물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출제는 어디하고 묶여서냐면 바로 전기설비 쪽하고 같이 묶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참조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각각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시험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과목 필기 부분에 보면 자 건축일반,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그리고 소방 및 전기설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건축설비, 관계법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건축일반 부분은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린 결국 건축설비 기사를 하는 거죠 건축물에 들어가는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사선생님 만나러 가죠 의사선생님 만나러 가면 여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사람의 뼈대는 우리가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람의 피부 이걸 외피라고 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혈관이라든지 신경개통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건축물, 전체적인 몸을 알아야 자 그 안에 있는 혈관이나 그리고 신경개를 잘 설계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건축일반, 전체적인 건축계획과 그리고 구조, 시공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생설비, 공기조화 그리고 소방 및 전기설비 자 건축설비, 관계법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건 바로 전기설비 부분하고 그리고 건축설비, 관계법규 부분입니다 자 전기설비 부분하고 건축설비, 관계법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온 데서 국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특히 이 건축설비, 관계법규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정확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시험대 매칭성이 상당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기는 이제 건축설비, 설계 및 시공, 실무입니다 제가 요것도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자 건축설비, 설계 및 시공, 실무 부분에 보면 보통의 문제들이 이제 필답형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공기조화 선도 자 공기조화 선도 그 다음에 습공기선도 그리고 공기조화 개통 요런 것들을 이해하고 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검정방법은 필기 같은 경우는 객관지 사지태기령 과목당 20문항인데 과목당 30분을 줘서 총 150분을 주게 됩니다 자 150분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과목당 20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항은 100문항이 되는 겁니다 100문항 100문항이 되고 자 과목당 30분 그래서 150분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5과목이니까요 3,5,5 자 그래서 보면 보통은 이제 계산 문제들이 공기조화 위생설비조의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를 풀 때 소요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거의 직독 직답을 해줘야 해줘야 이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필답형 자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깁니다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자 합격 기준은 뭐 여러가지 시험하고 다른 기사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정학 평균 60점 이상 결국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실기도 마찬가지로 100점 중에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격률을 보면 필기가 35에서 45% 자 그 다음에 실기가 25에서 45% 이 실기가 지금 레인지가 상당히 크죠 25에서 45% 레인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기는 계산 문제입니다 도면을 주고 또는 여러가지 습공기 선도를 주고 풀어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만 올리면 합격률이 갑자기 훅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출제 기준 및 경향 분석입니다 자 총 100문항 중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보죠 자 각각 과목마다 20문항씩 들어가죠 20문항씩 들어가고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냐 라는 겁니다 자 건축 일반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축의 일반 구조 일반 구조 철콘 구조 목구조 여러가지 구조들이 있죠 그런 구조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한 다수의 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건축의 계획에 관한 기초 기초죠 기초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건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건축계획, 상점건축계획, 복합시설건축계획, 업무시설건축계획 이런 학교시설건축계획, 도서관건축계획 이런 식으로 건축계획별로 어떤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봤던 공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10에서 10에서 10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공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풀었을 때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가면 상식이 아니고 바로 직독, 직답이 되겠지만 만약에 망설인다 근데 이게 난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건축환경에 관한 기초 지식 자 이 건축환경에 관한 기초 지식은 이 설비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건축설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냐면 건축환경, 즉 건축의 환경, 실내 온습도라든지 빛환경이라든지 음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축설비죠 그래서 건축설비의 총체적인 정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경우 가실 것이고 4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생설비입니다 위생, 자 위생설비죠 자 위생설비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 관한 설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의 일반적 사항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물의 일반적 사항, 자 물의 경도라든지 그 다음에 물의 급탕, 즉 물이 자 우리가 온도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팽창하는지 그에 따른 관팽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관의 중간중간 이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일반적 사항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물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유체역학이다라고 그러죠 유체역학에 대한 아주 기초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생기구 및 배관재료라는 거죠 자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가 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쓰는 위생기구죠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이런 어떤 위생기구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자 물이 흘러가려면 물을 쏴줘야겠죠 물을 쏴주는 급수, 자 급수 자 물을 뿜어내주는 급수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수도 집결을 하느냐 아니면 위쪽에서 고가수에서 내려주느냐 아니면 부스터 펌프로 펌프로 올려주느냐 압력 탱크로 보내주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급탕 설비는 우리가 말 그대로 급탕입니다 급탕 즉 물을 자 대펴서 공급해주는 설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 대펴서 가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실마다 대펴서 가느냐 그 중앙에서 대피는 간접이냐 직접이냐 여러가지 방식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수 통기 설비 자 배수 부분 우리가 물을 썼으면은 그거를 흘려보내서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버리는 설비 그리고 버릴 때 자 어떤 역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압력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런 통기 설비 자 그리고 오수정화 설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오물이나 이런 것들도 잘 흘러내려 보내면서 그걸 어떻게 돼? 그냥 흘러보내면 한강이 썩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처리 설비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거의 골고루 출제가 돼서 이심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위생 설비는 물이다 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진행하면 50%는 답이 되는 겁니다 물이다라는 거죠 이번 OT 시간을 통해서 물이다는 것만 알고 하시면 OT를 들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공기조화 설비가 나오죠 공기조화 자 그야말로 공기를 어떻게 컨트롤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일반적 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공기에는 뭐 건공기 습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습공기 안에는 자 우리 건공기 부분이 해당하는 엔탈피가 있고 그리고 습기 부분 증기 부분이 해당하는 엔탈피가 있고 그것이 합쳐서 전체 습공기의 엔탈피를 구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기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고기 부분이 이제 확대돼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습공기 선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습공기 선도 자 여러분들 실무라든지 이제 학교에서 이 습공기 선도를 이해하고 있다 자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설비의 50%는 끝난 거예요 습공기 선도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조화 부화 그래서 우리 실내에는 겨울철 여름철 이럴 때 냉방 난방 부화가 어떻게 얼만큼 걸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쏴주는 조명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열을 내뿜어 주느냐 이런 것들 부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아 이런 정도로 부화가 걸리는구나 이 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조화 계획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기조화를 어떻게 계획하겠느냐 공기를 조화롭게 어떻게 계획을 하겠느냐 그래서 공기를 전공기방식을 하겠다 아니면 공기수방식을 하겠다 아니면 수방식을 하겠다 나는 중앙집중식을 하겠다 아니면 개별식으로 EHP나 이런 것들을 쓰겠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조화용 기기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기기들이 있죠 우리가 필터도 있을 것이고요 자 송풍기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냉각탑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가지 냉동기도 냉각코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코일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배관설비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펌핑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덕트설비 자 덕트 부분은 뭐죠? 공기가 유동하는 반송 부분이죠 자 공기가 흐름 자 그 흐름을 어떻게 덕트를 설비 덕트설비를 설계함으로 해서 덕트 설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느냐 층고에 따라서 어떻게 덕트의 장방영비를 잡을 것이냐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환기 및 배연설비 자 실내 공기가 드러워요 드러우면 어떻게 빼줄 것이냐 실내 공기를 빼주는 방법들 그리고 빼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각 실별로 자 환기를 1종 환기를 할 거냐 2종 환기를 할 거냐 3종 환기를 할 거냐 이런 내용들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골고루 출제가 돼서 20문제가 진행이 되게 되죠 자 우리가 기계 부분 기계설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이 바로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공기조화 설비 기계설비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기계설비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 진행을 하게 되면 대형 건물들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대형 건물들에 자 대형 상업시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오피스 자 업무시설 이런 데 가면 이 공기조화로 여러분들 실내를 컨트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조화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쪽으로 가면은 위생설비 쪽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조화 설비가 이제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및 전기설비입니다 자 원래 이 전기설 소방이 다른 곳에 있다가 전기설비하고 붙었죠 자 전기설비의 정규분의 기본사항 오매법칙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건축전기 설비 뭐래갖고 변압기라든지 여러가지 건축설비 관련된 접지공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 제어 부분 그리고 에너지작 시스템 요게 같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건축 전기설비 쪽으로 자동 제어 및 에너지작 시스템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공기조화 그 다음에 위생설비 요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자동 제어 하냐 비례 제어 하냐 적분 제어 하냐 요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피드백 제어를 하냐 아니 순차적 제어를 하냐 자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다면 어떤 제어가 에너지작 시스템이냐 자 요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 내용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자 그리고 소방시설 그리고 가스설비 요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소방시설은 우리가 소방 및 전기설비 이렇게 나오고 소방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방시설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법규 내용이 그대로 이 시험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설비 관계법규에도 이 3번 부분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뭐냐면 소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 요 3번하고 요거 겹춥니다 시험범위가 겹쳐서 결국은 대부분 법규에서 내용이 나오게 돼요 법규에서 자 그리고 이제 가스설비 요거는 이제 LNG LPG 요런 어떤 가스설비 쪽에서 이제 내용이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자 이 전기 쪽에서 한 15문제 14문제 15문제 나오고 그리고 이쪽 소방과 가스에서 한 5,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설비 관계 법규 자 법규 부분 자 이 법규 부분은 법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쉽게 문제를 출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규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문장이 상당히 많아요 애매한 문장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법규를 냈을 때 파장이 날 수 있는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발라내고 모두 쏟아내고 확실한 문장과 그 다음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문장들 위주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유형과 그 다음에 출제 빈도 그리고 출제된 경향이 확실한 분야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건축설비 관계 법규가 어려운 분야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 과목 중에 가장 문제 시험에서 점수를 고득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특히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건축법이죠 자 건축법 중에서 건축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건축기사 공부할 때 건축법 여러분들이 건축기사 공부하셨다고 하면 건축법은 엄청나게 포시에 커요 왜냐하면 건축법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건축설비 관계 법규의 건축법은 건축설비와 관계된 뭐죠? 건축법이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설비 관련 내용을 뽑고 그리고 혼란이 되지 않을 만한 문장들로만 이루어진 내용을 뽑고 그리고 애매한 문장 다 빼내고 자 그렇게 되면은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은 건축설비 관련 기타 규칙 및 기준 자 이렇게 해갖고 최근엔 여기에 녹색건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등급까지 추가가 됐죠 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피남방학 구조라든지 건축설비 기준이라든지 결국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 설비를 한다고 그러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축설비 관련 부분 자 피남방학 그 다음에 건축설비 규칙 그리고 뭐죠?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그 다음에 에너지학 설계 기준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되고 그래서 포션도 9에서 11 문제로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습득하셨다가 나중에 실무에서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이제 건축설비 기사한테 물어봐요 그게 맞냐고 맞냐고 물어보면은 자 법규를 기억은 못하고서도 자 그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정도로는 돼야 돼요 그래야 아 그거는 피남방학 규칙에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3번에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야말로 소방 관련된 법률입니다 역시 소방 관련된 법률도 우리가 설비에 관련된 특히 우리 위생 물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소방이라고 하면 뭐죠? 자 소방 화재 예방 자 화재 예방 화재 낫다 그럼 뭘로 불을 끕니까? 물 갖고 불을 끄죠 그래서 급수 부분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 쿨러 전부 다 물 갖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법상에 나와 있는 어떤 건축물의 반자 높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런 부분도 역시 교안에 전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재 부분에 저희가 채택한 교재 부분에 내용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요거는 별도의 강의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 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자 단원별 핵심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핵심 이론에 대한 관련 기출문제 풀이 요거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이론이라는 건 뭘까요? 핵심 이론이라고 볼까? 자 우리는 건축 설비 기사를 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이론은 뭐죠? 시험에 나오는 이론이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이론이다 시험에 나오는 이론이다 자 시험에 나오는 이론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이론을 갖고 바로 핵심 이론에 대한 관련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이론을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배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성을 키우는 거죠 이론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적응성을 키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끝나면 바로 관여도 기출문제 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확실하게 문제를 적응하고 시험을 시험장에 갔을 때 바로바로 직덕 직답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쉽고 빠른 핵심 이론 습득 자 결국 요거가 종합되면 쉽고 빠른 핵심 이론 즉 시험에 나오는 이론을 쉽고 빠르게 핵심 이론을 습득하고 그럼 확실한 문제 적응력을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은 합격 조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건축설비기사 합격률은 필기가 35에서 45% 그리고 실기가 25에서 45%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서 지금 저는 이제 필기 부분에 오리엔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35에서 45%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 풀어봤을 때 자 35에서 45% 정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35에서 45%의 어떤 거고 자 그 다음에 실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25에서 45%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자 건축설비기사 시험의 합격점은 60점 이상이다 라는 거죠 자 35에서 45%의 합격률이고 60점 이상이다 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고시공부처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즉 60점 이상이라는 건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100명 중에 60개를 맞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 같으면 이제 고시공부라는 말 썼는데 지금 고시공부 많이 없어졌죠 각종 고시들이 폐지되면서 자 고시공부하면 어떻죠 자 노량진 신림봉 이런 데 가서 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학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죠 네 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거기에 모든 시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학교 다녀야 되죠 아니면 직장 다녀야 되죠 아니면은 뭐 자 가사 업무라든지 이런 다른 업무를 하시는 그런 업무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자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흐름을 따라오시다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정확히 풀고 관련 이론의 핵심사항을 철저히 공부한다 자 기출문제를 정확히 푼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사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은행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다 풀 줄 알면 그것이 직독집답 즉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계산 문제라든지 난해한 문제들을 풀 때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허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못 풀면은 똑같은 문제조차 못 풀면은 이 시험에서 합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이론의 핵심사항을 철저히 공부한다 즉 문제가 변형됐을 때도 관련 이론을 보고 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학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반복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하는 이론을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론 강의는 이론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복습 한번 하고 자 그걸로 일단 끝입니다 끝이고 뒤에 그 이론에 대한 출제 문제 예상 출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세요 자 반복적으로 풀고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앞에 나와서 핵심사항 이론사항 보고 다시 기출문제 풀고 그걸 계속해서 한 3회 정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괜찮을 것이다 시간 되시는 분은 4회에서 5회까지 반복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기출문제나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하면 반복하는 횟수만큼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4회에서 5회를 반복하대 자 4회에서 5회를 반복하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아닙니다 처음 1회만 좀 시간이 걸리고 2회부터는 상당히 시간이 빨라집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건축설비기사는 계산이 중요한 시험이다 자 필기 때 계산 문제에 대한 감각을 확실히 익힌다 자 그것이 세종실기공부 때 큰 힘이 될 것이다 자 저는 수업 때 계산 문제는 전부 다 풀어드립니다 네 자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그리고 전기설비 자 그리고 법규상에서도 승강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들이 나오면 무조건 다 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이 계산 문제 이 필기 부분에서 계산 문제 연습이 안되면 실기 부분을 준비하는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실기 부분은 완벽하게 계산 베이스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필기에서 계산에 대한 바탕이 안되어 있으면 자 실기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앞에 나와있는 그런 합격률 25에 35 25에 45 이렇게 아주 낮은 합격률이 나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설비기사 필기 때 여러분들 계산을 상당히 확실히 감각을 익히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필기에서 계산 문제는 전부 다 풀어드릴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자 기사시험은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아 자 기사시험이 두 달 남았어 필기시험이 한 달 남았어 아 어떡하지? 아 다음에 보지 뭐 다음에 보지 뭐 다음은 없죠 다음은 다음을 미루고 또 다음은 그 다음을 미루게 됩니다 그때 시작해서 마음 먹고 시작하면 그리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거죠 옛날에 마음이 좋은 친구는 이렇죠 이번에는 내가 포기를 할 테니까 너는 붙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도 붙고 너도 붙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고요 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허툼델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계속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진화해갖고 결국은 시험을 포기하게 되죠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쌓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기사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자 공부의 방법에 어떤 왕도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의 이유가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의 이유가 있다 합격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죠 핵심 이론을 습득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봤을 것이고 기초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불합격한 사람은 공부를 안 했을 것이고요 또는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셨던 분이겠죠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이유가 있다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한 이유 즉 합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건축 설비 기사 필기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업무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이쪽 분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집에서 이제 가사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건축 설비 기사 이 부분은 언제가 시작점이 제일 가장 좋은 타임이냐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거를 필기를 합격하고 또 실기를 합격하고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여러분한테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업무적이건 아니면 학업적이건 자 그런 어떤 어떤 형태건 기회가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니까 지금 시작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전부 다 합격을 하고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건축 설비 기사 오리엔테이션 필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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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